아 슬기야! 오빠랑 음반 낼래? 어, 그럴래요? 행사 가자! 오, 나 자신 있잖아! 어머, 나 큰일내뻔했다. 그래도 한 번밖에 안 틀린 거예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천만다행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분. 잘 들었습니다. 딱! 멈춰! 심수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땜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장정혁이 씨! 아, 좋아요. 가볍게 선고하셨습니다. 노래 너무 야하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야합니다. 장혁이 씨는 요즘 노래방이라는데 안 가봤죠? 네. 지난주에 누가 끝나고 가족여행을 청평이 펜션으로 갔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 에휴, 내가 도전 청국하는데 저걸 왜 해? 에휴, 계속 하다가 쓱 마이크를 잡아봤어요. 네. 그 노래 있죠? 그때 홀로 된 사랑. 빙빙빙 맨돌 대타 랜니 그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했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오동립 하나 다 들었어.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온 가족이 열두 시간을 불렀어요. 아, 재밌더라고. 아, 재밌더라고. 아, 재밌더라고. 우리나라분들은 흥이 많아서 노래방 기계 하나 있으면 며칠이고 놀아요.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전 청국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요. 12시간이면 본전 뽑았네요. 본전 정도가 아니죠. 본전 정도가 아니죠. 1시간 이만씩이면 23만원인데. 그 펜션 주인이 아니, 연예인이 왜 저래냐고 마지막에. 아니, 연예인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총 Thailand! 제가 봤을 때는 김성수 씨는 이 노래 실패하겠네요. 그렇죠, 본인 팬이었네요. 다행히 Tyron 씨예요. 김성수 씨 춤 좀 춰주세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 주저앉고 말았지 그토록 애가 타게 찾아 헤맨 나의 인상열 왜요 빌리셔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맬 때는 없더니 어딨어 뭐 했어 혼자가 힘들어 곁에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사랑이 돼버렸잖아 운명같은 여자를 만났어 이제 나를 떠나가라고 그녀에게 말해버리면 어? 그 애에게 아 그 애나 걔나 같은 애인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래서 이래서 성대현 씨가 쿨에 못 들어갔군요 쿨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표인봉 장정희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조진수 김성수 대 캔 자 1990 그 땡그랬지 오늘 그 특집 주제에 제일 걸맞는 네 분이에요 맞아요 김성수 씨 조진수 씨 이종원 씨 백의성 씨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쿨에 김성수 아니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90년대로 제가 오늘 완전 회촌했네요? 콘서트 한다고 모였다면서요